이 세대는 으쯔발 이거 오늘 자기 좋아하는 오징어 맛있다 아 나 오징어 한미 안 먹어 뭐야 물 팥 아 맨날 치즈 팥이 나온 거 같아 물 팥 안 하면 될 거 같은데 아니요 되게 열심히 코코에 구워 맛있데 아니 올리지 하나 찍어 드릴까요 같이 한번 찍어볼까요 시루에 노출 시루에 아저씨처럼 불면 안 돼 이게 진짜 다지 우리 집게만 하나만 더 주시면 우리가 구워 먹을게 우리가 잘 구워 먹었어 근데 조개국이 사장님이어서 알아서 할 거 없습니다 다른 거 말하면 더 졸란 거 씹어가지고 아 그저게 제가 약간 육류도 사장님 하실 거 같은데 예? 전혀 육류도 사장님 할 거 같아 뭐? 육류도 아 육류 승채가 좋아가지고 아 근데 가리비 시키면 편하겠네 그렇지 그렇지 다른 쪽으로 확 쭉 까야 되니까 가리비 넣었다 이런 제일 맛있는 건 가루 근데 계속해도 맛있어 치즈 하나 더 드릴게요 네 치즈에 집게 귀 좀 열고 육류 하나 치즈도 하나 더 주이소 네 안 할 수 있는가 또 토마스 꼭 하는 거지 또 토마스 꼭 하는 거지 또 토마스 꼭 하는 거지 그니까 하하하하하하 patient patient 봤을итесь 그리어리 선생님 각자 귀힘 둘 이 아들은 코가 신선한다고 배웠다. 연락 썼네. 네 소식이 네 소식이다. 그나이 제 인생이다. 왜 이끄나? 여름때 한 번 가자. 가야지. 어머니 생신 날 가자는데? 응 가자. 2박 3일이나 뭐 이리 가자는데? 방학 때. 좋아. 그때들은 순유도 방학에 한달인거 알고있지? 그래. 좋아. 하면 좋지. 고마워 그래갖고. 하고 한 4월달이면 올달에 한 번 가자. 한 4월달에 한 번 가자. 아 그때 오라더라. 그래. 안 받고 싶대. 그때 오면 좋대. 덥도 안하고 춥도 안 올게. 넵살이 따로 가야된다. 넵살이 따로 가야된다. 보인트 아신다네. 아니 그래도 그사람은 스웩이 있잖아. 노래 딱 그 선곡하는거 너무 웃겨. 뭐 그런 사람들은 애상치는거 없다. 무조건 흔차리다. 흔차리지 그렇지. 비알피다 비알피. 집에서 마누라는거. 육아하는거. 응. 응. 그 Sap수tor chop다undred. 무슨 힘들같이inel 69만 평이.. 그게 다 외식 Boruto.